기상캐스터 배혜지 재판부는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온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하루 만에 마무리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관련 분야에 권위 있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에 출석할 증인을 확정한 뒤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. 울산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.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성남과 전북 전주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. 내일부터 울산지역노래방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고 손님을 4제곱미터당 1명만 받아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.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 구성될 예정입니다. 울산시 자치경찰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국가경찰이 추천 1명만 완료됐습니다.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은 시장 1명, 시교육감 1명, 국가경찰이 1명, 추천위원회 2명, 시의회 2명이며 임기는 3년, 연임은 불가합니다.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